여러분 대웅전이란 강좌 아세요? 그 대웅전 미스터 쩐샤인 제11화 빼앗길지연정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 강좌에서 제가 여러분께 고개 숙여 큰절을 올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스튜디오 바닥에 엎드려 있네요 제가 왜 이렇게 큰절을 올리면서 감사하다고 했을까 실은 그 전에 있었던 10화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모리타카시의 이제 목소리를 제가 따라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당장 수강평에 가서 응쌤 최고 사랑해요 응쌤 건강보단 업로드 먼저 해주세요 자 제가 메가회원 1%를 넘어서 10%가 될 때까지 다음 대웅저도 제가 꼭 볼게요 홍보 많이 할게요 수강평 쓸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무려 일주일이 치 안되는 시간 동안에 56개가 넘는 수강평을 써준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답하지?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난 10화에서 언급했던 러일전쟁 캐스트를 찍어서 업로드하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특집 러일전쟁 커밍 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러일전쟁 그 첫 번째 이야기 요동치는 동아시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기다렸다고 말씀하세요 들립니다 기다렸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오랫동안 자 기다리셨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일단 러일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게 됐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원래 있었던 대웅전이랑 강좌에서 약속을 들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여름방학 특강 일정이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해야 될 것도 있었고 사실은 요 캐스트를 PPT가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조금 짧은 캐스트로 원래는 지난주에 촬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급하게 촬영 일정에 촬영을 해야 되는 강의가 생겨나면서 조금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늦은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 전에 먼저 요것 붙어있어요 자 하나 둘 셋 광고 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광고예요 개인 광고 시간이야 광고가 보고 싶지 않다 건너뛰게 하세요 한 30초 건너뛰면 됩니다 시작 자 제가 지금 수강평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길래 자 수강평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사 파이널 시기가 왔죠 구평 보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3시간만 빌려줘 해서 3시간짜리 한국사 파이널 강좌를 오픈하면서 수강평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교재 있죠 요 교재 인스타그램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에다가 뭘 올렸다? 알바 급구 해가지고 이제 뭘 올렸더니 우리 수강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삽질을 해준 거예요 삽질 그 안에 넣어준 거야 뭐를 요거를 요거 스티커입니다 선생님 무슨 스티커가 아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 요게 실물입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스티커로 이렇게 하나하나 떼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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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서 자자잔 보이니? 이렇게 이렇게 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튼 요 스티커를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감사한 친구들과 이렇게 다 해서 다 넣어서 교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재를 보내드리고 다음 대용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홍보 페이지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학습 후기를 남겨서 수강평 써주면 굿즈를 이렇게 드린대요 입을 신경을 좀 썼습니다 여름방 특강 끝 무렵에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게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에롤드도 있고요 담요도 있고요 포스트잇 4단접이도 있고요 포토카드도 있고요 에코백이랑 에폭시 스티커 등등등 요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다 담아서 물론 담는 거는 또 제가 집에서 혼자 하겠죠 암튼 담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수강평 이벤트다 광고 끝! 자 여기까지가 광고였습니다 3초 지났죠?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캐스트 러엘 전쟁편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일본 영화 하나 소개해볼게요 영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1980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이게 일본 영화잖아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안 했거든 봐봐 203고지 해서 203고치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203고치 뭐 이렇게 써있어 아니 203고지라고 써있는데 뭘 203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찾아만 본 거예요 정보를 근데 이게 러엘 전쟁 중에 굉장히 치열던 리순 공방전이 있어요 리순 공방전 리순 공방전에 있는 203고지가 되게 중요한 고지인데 거기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던 거야 그것을 일본에서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개봉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한국 미개봉 영화야 그래서 평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찾아보니까 또 평점이 있더라고요 OTT 서비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막 볼 수 있잖아요 그 OTT 서비스 중에 왓챠피디아라는 곳이 있나봐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평점이 2.2점입니다 10점 만점 아니고 5점 만점이긴 한데 2.2점을 받았더라고 실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찾아보면 일본의 어떤 전쟁 미화라든가 약간 우익 선전물 비슷한 그런 비판도 좀 있어요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뭐야 러일전쟁 중에 있었던 리슨 공방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러일전쟁이 일본과 러시아 러시아와 일본이 치열하게 싸웠는데 중요한 전투들이 있구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또는 어떤 뭐 한국사에서 배우는 수능에서 배우는 러일전쟁은 러일전쟁 발발 그리고 뭐 한국사에서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 1차 한류벽을 맺었다 나중에 포츠머스 조역으로 끝났다 이 정도가 끝이죠 어떤 전투가 있었고 어떤 전개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누가 이겼고 누가 어떻게 밀렸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제가 그 대웅전이랑 강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옆 이게 원래 그래서 얘들아 자료를 찾아보면 자꾸 옆길로 새요 경험이 있죠 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원래 대웅전에 대한 걸 찾아보다 보니까 러일전쟁 봤는데 러일전쟁 옆에 가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때는 1891년 5월 11일 한참 전으로 가겠습니다 한참 전 1891년 5월 11일입니다 자 이때 러시아를 좀 볼 건데 왜냐면 러일전쟁이니까 러시아부터 봐야겠죠 러시아에 황태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알렉산드로 3세인데 그 황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어 잘 안 보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야 돼 하나 둘 셋 한번 짝 하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짝 아유 이 사람입니다 니꼴리는 대로 황태자입니다 저는 이제 수업시간에 뭐 그냥 니콜라이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니콜라이 황태자입니다 훗날 니콜라이 2세가 되는 이 인물 실질적인 이제 거의 실권을 불려받는 실권이 이제 이양되는 그 과정이야 굉장히 권력자로써 이제 주목받고 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러시아가 어떤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그레이트 게임 아 그레이트 게임 뭡니까 이겁니다 크으으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경쟁 패권 갈등 이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요 자 그림도 잘 어 제가 열심히 그렸는데 되게 오랜만에 그렸거든요. 대웅전 끝나고 거의 되게 오랜만에 그렸는데 물론 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렸지만 그림을 오랜만에 그리니까 그림 실력이 다시 퇴보한 느낌이야. 열심히 그렸는데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잘 그렸다고 해줘. 그래야 신나서. 할 거 아니야. 잘 그렸다고 해주세요. 아무튼 열심히 그렸는데 선생님. 여기 불공국인 거 알겠고 여기는 영국인 거 알겠어요. 그럼 가운데는 뭡니까? 물어볼 수 있거든. 가운데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토곡 아프가니스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놓고 영국과 러시아가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거지. 세계사를 공부해봐. 세계사를 공부해봐. 이거 배우잖아 우리. 그치? 해서 저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러시아. 부동왕을 찾아 내려오고요. 계속해서 해양으로 진출하고 싶은 러시아. 그것을 막고자 했던 그 당시 해양 태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형제국. 영국이 그걸 막고 있었거든. 그래서 남아하는 러시아와 그걸 막고 있는 영국 간의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다? 러시아가 그 당시 당대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다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와 대단하다. 영국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진짜 강력한 나라구나. 특히나 나폴레옹의 침략을 막아내고 단 이후에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는 함부로 건지는 나라 아니야. 야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군대를 이겨냈던 나라야.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엄청난 강대국이구나.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다. 그랬던 러시아의 황태자 니콜라이가 그 당시에 철도가 건설되고 있었거든요. 자 철도 좀 볼까요? 그 대웅전 강좌에도 제가 이거 지도 펼쳐가지고 표트르 대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 펼쳐놨는데 봐봐. 러시아는 얘들아 모스크바가 여기 있고요. 상트페트르부르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표트르 대제가 나중에 동방정책으로 여기 있는 쭉 이제 시베리아를 다 먹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청나라랑 부딪히는 과정에서 국경조약을 맺죠. 뭐야? 우리 동아시아사 하시는 분들 아니 동사세계사 뭐야? 내리친세코조약 크으 역사과목 좀 해주세요. 좀 있으면 없어진대요. 역사과목 아휴 안타까봐라. 암튼 이렇게 쭉 동방정책을 하는 거잖아. 어디까지 간 거야? 으이이이이 블라디보스토까지. 그렇잖아. 그러면 저기 있는 모스크바 그리고 상트페트르부르크 저기가 러시아의 본진입니다. 얘들아 러시아를 우리 아시아 국가라고 합니까? 유럽 국가라고 하죠. 왜요? 본진이 저기니까. 그러면 저기가 본진인데 영토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럼 여기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병력이라든가 물자 수송에 걱정이 들겠지. 그래서 뭘 건설했다? 철두로 건설합니다. 어떻게요? 자 이렇게요. 쭉 이거 효과를 어떻게 넣으면 이게 좀 보기 좋게 잘 될까 하고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두를 다 하나 제가 손으로 그린 건데 아무튼 철두를 모스크바부터 있는 블라디보스토까지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뭐야? 시베리아 횡단 철도야. 이거를 건설하면서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거든. 근데 극동지역 극동지역 여기 여기 블라디보스토 극동지국 기공식이 열린대요. 그러면 국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사업이니까 그 기공식이 누가 가니?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가겠지. 누가 갈게? 그렇지. 황태자 니콜라이가 갑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황태자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일본을 방문했네. 일본을 방문해서 나가사키를 들어가서 가고시마 그리고 고베랑 교토까지 갔다? 근데 잘 봐. 그 당시에 1891년 또는 1890년대 그 무렵이면 일본이 이제 막 개항하고 나서 이제 막 메이지 유신이 한참 진행되면서 이제 막 헌법 만들었을 때래요. 헌법 만들었을 때야. 예를 들어서 우리 동아시아 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 다 알아요. 메이지 언법 언제야? 1889년. 1889. 제국의회 언제야? 1890. 이제 막 국가 골을 갖추기 시작한 그 무렵인데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엄청난 강대군 러시아 황태자가 온대. 극진이 대접했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 하지 마시대. 1분 됐으네. 극진이 대접했다고. 근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깜짝 놀랐죠. 잘 보세요. 요렇게요. 전혀 모르겠죠? 잘 봐봐. 자 일본에서 인력법군이 그 당시 인력법이에요. 여기는 니콜라이 황태자를 태우고 가는데 보이니?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제가 색깔을 좀 입힐 거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칼을 들고 하면서 니콜라이 황태자한테 칼을 휘두릅니다. 잘 봐. 경호를 담당하던 시간에는 경찰서 순사였던 쓰다산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쓰다산조를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릴까 말까 하다가 이거 한 컷. 여기 한 컷 나오거든. 아 진짜 그리기 좀 솔직히 싫었어요. 근데 그렸습니다. 왜냐고요? 이거 그리면 우리 이거를 만약에 AI 친구한테 좀 그려줘. 일본 뭐 그려줘 하면은 분명히 용쌤 그림 안 그리시네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쓰다산조라는 사람이 갑자기 니콜라이 황태자한테 칼을 휘둘러서 머리에 부상을 입힙니다. 봐봐. 칼을 휘둘렀고 다들 말리고 있고요. 지금 쓰러지면서 이제 머리를 붙잡고 막 쓰러지고 있죠. 어. 그 당시에 그리스 왕국의 왕자도 옆에 있었는데 그리스 왕국의 왕자와 인력법군이 저 쓰다산조를 막 이렇게 제지했거든. 그래서 더 이상 크게 안 다친 거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로. 갑작스러운 습격 사건이 벌어진 거야. 진짜로. 여러분 잘 생각해봐. 아까 제가 앞에 밑밥을 깔았죠. 뭐라고요? 세계 최강대국 러시아라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막 근대화 시작해서 이제 막 국가골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그런 일본 내에서 니콜레 황트지한테 칼을 휘둡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오스 사건이라고 해. 이게 오스 사건인데. 이 오스 사건이 이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랍니다. 아! 와! 테라데스 강! 와! 와! 난리가 났겠지 진짜로. 일본 지금 완전 초 비상사태입니다. 그 당시 일본의 천왕이 메이지 천왕이거든. 제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얼굴 좀 되게 늙은 것처럼 그려놨는데 실제 제가 보고 그린 거는 조금 젊은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메이지 천왕이 그 당시 깜짝... 아! 아! 나한테 그래! 이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난리가 났어. 왜? 러시아가 이 사건을 비밀으로 영토를 달라고 하거나 배상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야! 니가 감히 우리 황트자 죽였어? 아! 이렇게 얘기했겠지. 어! 일본 스키! 이놈 스키! 니네가 우리 황트자한테 지금 어? 칼을 휘둘었어 스키? 이러면서 전쟁이야 스키! 하면 어떡할 거야! 난리가 난 겁니다. 일본이 인마. 당황해가지고 아! 그게 아니요? 아!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일본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저 정말 당황스럽다. 러시아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러시아 비위를 러시아의 어떤 기분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러시아가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일본 국민들 사이의 불안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진짜 세계 최강대국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철두를 건설하는 순간 진짜 일본이 한 걸음이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저기 유럽에 있던 러시아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너무 머니까. 근데 아시아 지역까지 온 거잖아.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일본이 자발한 거 있잖아. 강자에게 납작 엎드리고요. 약자에게 그동안 얻렸던 거 화풀이 안 했고. 이런 거 강자한테 납작 엎드립니다. 어떻게요? 그 당시 학교에 휴교령을 냅니다. 왜요? 근신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일본 전 국민이 학교 휴교하고 니콜라이 황태자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으믄이다. 회복하면 좋겠으믄이다. 이러면서 신사랑 절 있죠? 신사랑 절에서는 실제로 황태자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려요. 전 국민들이 와가지고 니콜라이 황태자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으믄이다. 아니 우리 일본 공격 안 했으면 좋겠으믄이다. 이러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그 어떤 여인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적어놓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여인이 니콜라이 황태자가 이렇게 다친 거에 너무 충협봐서 자결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게 있나봐요. 자결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봐라. 우리 일본은 진심으로 우리가 자결을 할 정도로 러시아한테 진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제발 하하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거야. 자 해서 그 당시에 메이저 천황이 어느 정도까지 납작 엎드렸냐면 고베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 한 대에 직접 갑니다. 어? 황태자 직접 가서 방문하고 병문 안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지금 얼마나 일본이 급박한지 딱 딱 보이지. 일본 천황이 직접 움직였다니까. 어? 천황이니까 일본이 이제 뭐 여기는 천황이라고 하니까 천황이랑 합시다. 외왕인데 일본 천황이 가서 아, 아노, 스미화생 하면서 이제 뭐 사과를 했다고요. 캬, 일본이 진짜 납작 엎드렸구나. 그럼 그 모습을 바라봤던 러시아가 일본이 그렇게 납작 엎드렸는데 야, 영토네나 이놈모시키들 야, 배상금네나 이놈모시키들 뭐라 하기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 러시아가 뭐라고 했다? 그래, 우리는 대국이니까. 우린 패권 경쟁 중인 나라니까. 뭐, 그 정도 작은 나라. 동아시아 그 코딱지 말하는 나라 그래, 됐어. 됐어. 뭐, 알았어. 아,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우리 대국의 관대함을 보여줄게. 크으으 대국의 관대함. 보여줄게, 스끼. 야, 그 정도 스키스끼. 보드카 스키스끼. 이러나 보지. 중요한 건 그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죽이려고 했었던 쓰다산조 이 쓰다산조의 사형만큼은 집행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 안 물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법체제가 이제 막 정비가 됐을 때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1889년에 매의정법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막 법치국가가 됐어요. 근데 실제 사형 판결을 내릴만한 그런 법적 조항이 없는 거야.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너. 그게 아니고 아너. 하다가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무기징역. 뭔가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강제노역 중에 급성폐류로 죽어요.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 납작. 완전 납작 엎드린 거야. 납작. 이런 저자세 배교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보이죠? 크게 아니었습니다. 크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94년. 3년 뒤죠.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 합니다.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봤죠? 제가 조금 몇 개 계속해서 돌려쓰고 있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어.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어? 지금은 럴 전쟁 얘기하는 거니까 청일전쟁 얘기 안 할게. 되겠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아무튼 안 할게. 안 할게. 아무튼 그걸 러일단쟁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매장에 1895년 짱 넘은 새끼 조약이에요. 시모노 새끼 조약. 이 시모노 새끼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동아시아 하시는 분들은 시모노 새끼 조약 내용 다 봐요. 역사도 사랑합시다. 부탁했는데 역사를 너무 등하시하지 않은 자 그래서 1조 천국은 조선이 완전 무게란 독립자조국임을 인정한다. 그죠? 청나라의 종주권은 여기서 완전 부정당합니다. 더 이상 청나라는 우리 조선에 대해서 뭐라 못해요. 일본이 이걸 딱 끊어낸 거야. 그래서 완전 무게란 독립자조국이다. 2조 천국은 랴오둥반도와 타이완 그리고 펑후제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여기서 펑후제도는 여러분 양안관계라고 하는 캐스트 보셨어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타이완과 통항후제도는 그냥 같은 섬이구나. 같은 지역이구나 보십니다. 제4조 천국은 배상금 2억량 일본 앞에 3억 1천만 엔을 지불한다. 이게 그 당시 일본 1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년 예산의 4배라고요. 우와 어마어마하죠. 이 돈을 일본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공부도 같이 하는 거지만 캐스트에서 얘기하는 건 전쟁이잖아요. 여기서 주목한 것보다 랴오둥반도 여길 좀 주목합시다. 이 랴오둥반도가 어딘지 우리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나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지도를 좀 가져왔어요. 볼까요? 자 구글에서 지도를 좀 잘라왔는데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 어? 그럼 랴오둥반도가 어디야? 찍어봐. 핀님 어디예요? 맞아요. 거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랴오둥반도야 얘들아. 랴오둥. 왜냐하면 랴오둥을 우리말하면 요동반도예요. 요동. 요동을 중국어 발음으로 랴오둥. 랴오둥 이렇게 부른대. 여기가 요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하라는 광 우리는 랴오허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요하의 동쪽당 뭐라고 불러? 요하의 동쪽 요동. 여기가 요동이야. 요동에 툭 튀어나오는 반도 뭐라고 부른다? 요동반도. 랴오둥반도 여기입니다. 이게 랴오둥반도예요. 자 그런데 랴오둥반도가 전략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게요. 왜냐고요? 봐봐. 랴오둥반도고 여기가 지금 산지잖아요. 산지고 여기는 실제로 말을 타고 다니기 좀 어려워. 요 밑에 여기가 좀 평지거든요. 요로 이렇게 다니는데 베이징 진출의 교도부야. 그럼 베이징이에요. 다음 만주로 올라가는 관문이네. 조선으로 내려가는 도입부네. 뭐 초입이죠? 전략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마주보고 있는 산동반도 있죠. 산동반도라는 부르거든요. 여기를 이 랴오둥반도랑 산동반도를 장악하는 순간 요기 가운데 있는 발해만이라고 합니다. 천해 해군기지예요. 그렇잖아. 생각해봐. 여기 완전 해군기지야. 딱 또 아래툴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침략하는 배는 요렇게밖에 요 사이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이길 수 있다고.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이 랴오둥반도를 일본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 랴오둥반도를 가져갔을 때 가장 분노했던 깜짝 놀랐던 나라가 어디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태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러시아는 지금 연애주를 갖고 있거든. 러시아는 끊임없이 만주로 내려오고 싶어하고 한국으로 내려오고 싶어해요. 그런데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장악했다는 얘기는 일본은 일본과 랴오둥반도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걸 내심 보여주는 거잖아. 그 수많은 곳 중에 왜 랴오둥을 달라고 했을까? 일본이. 왜? 여기를 가져가야 가운데 낀 게 있는 조선 먹는 게 쉬울 거고 그래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가 되니까. 그건 누가 봐도 그냥 뚜껑이 보이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몰랐겠냐고. 깜짝 놀랍니다. 아! 뭐야 스키 일본 놈의 스키 이거 안 되겠는데 스키 어이 친구들 싹 다 모여봐 스키 해서 친구들을 모읍니다. 다 알잖아요. 친구들 모은 거. 그래서 이렇게 보았죠. 열심히 그렸어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잘했지. 아무튼 그래서 가운데 누구야? 니콜라 2세 여기는 펠리스포르 프랑스 프랑스입니다. 여기 독일의 빌림 2세인데 선생님 프랑스 국기가 잘못됐어요. 라고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새로 컷으로 돼 있어서 새로 국기로 되어 있으면 얘들아 프랑스 국기가 이렇게 너무 작아요. 이렇게 돌려져 있는 거야. 돌려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러 푸 도기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웅전에서도 얘기하고 어떤 캐스트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각자 한마디씩 하는 거잖아. 누구한테 일본한테 러시아가 뭐라고 하니 이놈음식기 샥놈음식기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 푸 도기 세 개의 나라가 같이 동맹을 맺고 나서 예 일본한테 뭐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얘기하죠. 이놈음식기 샥놈음식기 네나스키 슈롯놈기 스바시마야 욕하는 거 아니야? 스바시마야 이러면서 스바시마야 스바시마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때 옆에서 프랑스가 멀스루 프레즈루 파리 올리픽스루 이렇게 얘기했고 옆에서 독일이 던케이 폭스바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래서 그렇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일본이 랴오둥을 소유하는 것은 청소도 베이징에 대한 항구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랴오둥을 반환하라 하면서 일본을 엄청나게 외교적으로 압박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는 뭐라고 모른다? 1895년 삼국간섭이라 부릅니다. 러프 독이 일본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굴복시켰죠. 일본이 당연히 제간이 있나? 아! 아노! 와우! 아스미마세! 할 수밖에 없겠지! 할 수밖에 없겠지? 어떻게 이겨요? 이제 막 청일전쟁 끝났는데 그렇잖아. 전쟁 끝난 직후에 러시아가 주도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참여하면서 여기서 일본을 압박한 거야. 한국사는 딱 여기까지 배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 청나라를 불러요. 청나라. 이 청나라 국기입니다. 그 아편전쟁 편 보면 제가 청나라 국기를 그린 거 있어요. 그거 갖고 왔습니다. 청나라 국기인데 러시아가 부르죠. 청나라한테. 야! 너 나한테 고맙지. 너도 일본한테 랄드웅 뺏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도 배상금 내야 되잖아? 야! 그 배상금 너네 1년 예산에 두 배인가 몇 배 된다며. 아휴! 빌려줄게. 해서 프랑스랑 러시아한테 차관을 강요합니다. 그랬더니 청나라가 아니 근데 그것까진 굳이 안 그래도 된다 해. 고맙긴 한데 말이야 해. 아니라 해. 빌려준다고 쓰끼. 아! 어어어어어! 차관 제공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되는 거지. 러시아한테. 그치? 차관 제공까지 강요합니다. 플러스! 어? 그 노트북이 너무 버벅거리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일본에 훅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봐봐. 일본 장난 아니잖아. 일본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게 어때? 어? 공동 대응하자. 그리고 전쟁할 때는 너네 청나라 모든 항구를 우리 러시아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허락해 빨리. 하라고 스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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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 동청 철도 건설. 오케이? 허용해. 하... 어... 하이라고 할 뻔했는데. 뭐라고? 알았다 해. 했겠지. 이거를 러시아 청나라가 몰래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삼국가서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일본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근데 전쟁 끝난 직후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대들지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쫙 압박하면서 야! 일본이 이거 봐라 좀 컸네. 이거 쭉 밀고 내려가는 거야. 러시아가 왜? 어떻게든 자꾸 내려가고 싶은 거거든. 영국이 막고 있는 걸 다 피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온 거예요. 쭉 내려오고 있는 거. 이게 러청밀약입니다. 러청밀약. 자, 그리고 아이고 버벅거려라. 여기 지도를 볼게. 여기서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요요요요요요. 요만큼만 확대해 볼까? 하나, 둘, 셋. 슝! 어떡해. 내 노트북 어떡하지? 자, 여기인데. 우리가 랴오동반드랑 산동반드로 좀 확대했어요. 왜 확대했냐면 이게 삼국간섭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야, 얘들아. 조금만 더 생각해 봐. 특히나 동아시아사이신 분들은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 독일. 독일이 찡따오 보니까 찡따오. 맥주 아닙니다. 맥주 말고. 맥주 공장은 여기 있어요. 아! 이것도 얘기해줄까? 동아시아사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독일은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독일하면 맥주. 그렇지. 맥주 축제도 있고 그렇다며. 독일이 찡따오가 있는 자오조만. 자오조만이 찡따오가 있는 여기 만입니다. 여기를 조차해가요. 1898년에. 이거 동사에서 배우잖아. 자오조만을 조차했네. 그 찡따오에다가 맥주 공장 하나 들어. 그 맥주가 뭐야? 그거 찡따오야. 진짜로. 그게 찡따오 맥주입니다. 다음. 이렇게 독일이 가져가니까 거의 동시에 러시아가. 여기. 리순다렌. 지금은 이제 다렌시에 있는 리순구로 행정구역상 되어 있는데. 리순이 끝에 있고요. 다렌이 여기 있어요. 리순다렌 여기입니다. 야우둥반도 여기. 일본이 가져갔던 야우둥반도의 주요 거점인 리순과 다렌을 러시아가 가져갔어. 원래 전쟁 끝나고 일본이 먹으려고 했던 곳을 러시아가 가져간 거야. 그치? 그래서 리순과 다렌을 가져갑니다. 이게 러시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얘들아. 조차라고 하는 건 빌려가는 거예요. 기간을 보통 길게 하면 99년까지 조차한다고 하죠. 빌려가는 건 그냥 내 땅이라라고 이제 빌려. 말만 빌려가는 거죠.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러시아가 리순다렌 가져간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러시아가 철도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연결하는 철도는 난만주 철도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저기 가는 동청철도나 시비리아 횡단철도랑 연결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완공될 순간 러시아는 얼지 않는 안구 부동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게다가 여기 랴오둥 지역을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장악했다? 그럼 베이징까지 코앞이잖아. 그치? 어? 여기 완전히 이제 러시아 재권이 되겠네. 그게 두려웠던. 그게 싫었던 나라 어떤 나라? 그레스트게임의 상대국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 러시아가 여기까지 내려온 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영국 어디 갈게? 바로 건너편. 웨이하이 보이니? 옛날에는 웨이하이 웨이라 불렀는데 지금 웨이하이시라고 합니다. 웨이하이를 1898년 5월달에 바로 도착합니다. 보세요. 우리 순단은 러시아 가져가자마자 영국이 바로 가져가는 거야. 너 여기서 군사활동해봐. 너 여기다가 뭐 태평양 함대를 만들었다며 실제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를 만듭니다. 넌 태평양 함대를 만든다며 어? 나와봐. 오히려 영국이 너네 다 부셔줄게. 요겁니다. 지금. 영국이랑 지금 러시아는 영국이 지금 막 엄청난 그레스트게임 중이잖아. 그치? 연도가 이래서 그렇지. 우리 실제 갑신전병 끝나고 나서 그 우리 조선이 러시아랑 비밀협약을 맸잖아요. 그랬더니 영국이 어디 들어왔어? 거문도 들어왔잖아. 영국이 거문도 왜 들어왔어? 러시아 막으려고. 러시아가 여기 가졌네. 그랬더니 웨이하이 웨이를 영국이 조차해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 위해 위라 부르고요. 웨이하이 웨이라 부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가져가더라. 이걸 정리해볼까? 러시아가 1898년 리순다른을 조차했고요. 1900년 제2차 러청비락을 통해서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한참 의화단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아 이 의화단 운동도 한 번. 자 그래요. 자꾸 말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화단 운동. 그래서 만주에 주둔하고 있거든. 이제 만주까지 이제 만주. 리순다른은 전부 다지 러시아 영양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플러스.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1898년 같은 때입니다. 러시아랑 독일이 이제 리순다른이랑 좌우저우만 가져갔을 때 광저우만 저기 밑에 광저우. 광저우만을 조차해갔어요. 조차해갔어. 자 그리고 독일은 좌우저우만 조차했죠? 영국은 위해위 즉 웨이하이 가져갔잖아. 아니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러프 독은 삼국간섭으로 가져갔다 치장하는데 영국도 여기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명분은 뭐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이걸 보니까 일본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요? 아니 전쟁은 내가 야 전쟁은 내가 해서 내가 이겼는데 왜 니들이 이득을 봐? 야 짜증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일본 사람이었잖아. 내가 일본 사람이었으면 이 나라들 다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왜? 야 우리 군민들이 몇 명이나 죽었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 진짜 구군을 걸고 싸웠던 청일전쟁에서 이겼어. 와 우리가 승리할 뿐이다. 우리가 대륙 진출 됐으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교적으로 굴복했어. 실제로 해서 삼국간섭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삼국간섭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뭔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못했거든. 그러니까 뺏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분노했던 청일전쟁에 참전했던 참전군인 백여명이 활복자산합니다. 일본 내부에서. 나라가 이게 뭐냐고. 어? 내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영토까지 확대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뺏기냐고 이러면서 활복자산까지 해. 그 정도로 일본에 분노감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분노여서 누구한테 간다? 러시아. 이 모든 것은 러시아 때문이야. 러시아가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친구들 부른 거잖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러시아 때문이야. 러시아 때문이야. 러시아 이 새끼다! 이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반러 감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막 와신상담해야 됩니다. 와신상담 뭐야? 그 쓴 그 뭐야? 쓸개집 그거 먹으면서 막 참는 거 아닙니까? 복수하려고. 칼 갈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당 안 치고 쓰자! 해서 실제 군중들 사이에, 민중들 사이에 전쟁 준비하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이제 전쟁 준비하자는 얘기를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적개감이랑 분노감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불과 1891년, 불과 몇 년 전? 불과 한 5년 전? 한 4, 5년 전? 그 때는 아! 아! 러시아! 마치 바짝 엎드렸잖아. 러시아가 쳐들어올고 막 무서워했잖아. 근데 청일전쟁에서 그 달콤한 승리를 맛보고 엄청난 배상금을 받는 그 배상금에 이제 맛을 들였던 일본이 전쟁을 하면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한 번 본 거예요. 근현대 전쟁에서 일본이 엄청난 이득을 받거든. 그래서 이제 와!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이 드는 거지. 요거 봐라. 야씨 한 번 싸워야겠어. 이런 생각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하는 거야. 자! 잠깐! 여기서부터는 제가 대웅전 18에 나오는 일부를 인용하고 각색해줄게. 조금 더 이제 보충하고 좀 각색을 해볼게요. 이런 내용들. 제가 했던 것들을 조금 더 각색하는 거면 그 당시에 제가 몇 개월 전인데도 자! 지금 많이 피곤하자. 1900년 8월 이때 일본이랑 러시아가 협상을 맺어요. 협약을 합니다. 뭐라고 해? 그 협상을 합니다. 일본이 얘기하죠. 그러면 한반도랑 만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이 러시아 차가 조도맡대 조도맡대. 대동강과 원산우리는 북이 39도선으로 남북 분할은 어떻게 스무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을 분할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문이다. 너네 러시아랑 우리 일본은 싸우고 싶지 않스무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39도선 분할하는 게 어떻게 스무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러시아 뭐라고 그럴게. 뭔 소리야? 꺼져. 거절하죠. 거절해. 근데 잘 봐. 여기서 조선을 분할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분할. 그러니까 일본이 얘기하는 거거든. 일본이 이때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할지론이라고 해요. 할지론. 땅을 나눠가자. 땅을 갈라서 차지하자. 이거는 임진왜란 때 일본이 명나라와 협상을 하거든. 우리 동아시아 하시는 분들 배우죠. 일본이랑 이제 명나라. 명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놓고 전쟁을 하잖아. 임진왜란 당시에. 그때 명나라와 일본이 협상을 하는데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뭐라고 했게. 조선 남부의 내계도를 할인할 것. 명나라 공주를 일본의 천왕의 후비로 삼을 것. 그리고 조선의 왕자와 왕실에 있는 그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볼모로 보냈 것. 등등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거든. 근데 그중에 하나가 뭐야? 39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때 주장했던 게 다시 등장한 겁니다. 이걸 할지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할지론을 검색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할지론 얘기가 나와요. 거랑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고려해서 그냥 저 평행이북당 떼어줍시다. 할지론이야. 이런 식으로. 땅을 떼어주자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본과 러시아. 러시아와 일본이 어떤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지들끼리 선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없잖아. 자 임진왜란 되게 젊었네요 제가. 4년 전인가요? 임진왜란 찍었을 때. 임진왜란. 아 임진왜란 때. 아유 그랬죠. 임진왜란 캐스트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무튼. 자 임진왜란 시리즈 총 7화로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할지론 얘기를 꺼냈잖아. 지도로 볼게. 이 39도선은 어디냐면 이게 지금 38도선이에요 얘들아. 38도선. 38도선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6.25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뀐 거야. 원래 처음에 분할은 이렇게 됐었다고. 39도선은 그보다 위잖아. 대동강과 원산만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왜 일본은 자꾸 39도선을 얘기했을까? 잘 봐.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란 말 쓰는 거 진짜 안 좋아합니다. 내 개인적인 성향이야. 이거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난 개인적으로 한반도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난 한반도 깃발도 별로 안 좋아해. 한반도 깃발은 우리 영토를 우리가 스스로 그걸로 한반도 이렇게 규정해놓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 생각이야. 제발 부탁했는데 뭐라 하지 맙시다. 안 그러면 댓글 또 다 쳐요. 아무튼. 봐봐. 그 39도선은 여기인데.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라 갑시다. 여기 한반도에 있는 이 좌우폭 중에서 여기가 제일 짧아. 어? 대동강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안으로.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 짧아요. 이게 짧아야 위에 러시아랑 밑에 일본이 있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최소한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일본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39도선을 먼저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9도선은 이렇게 나왔다. 자 그리고 1900년 11월 상트페트르부르크에 일본의 이또 히로브이가 가요. 협상하러 갑니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일본이 얘기하죠. 그러면 그러면 조선은 우리 일본이 먹을게. 만주 너네 러시아가 먹어. 그리고 이거 어때? 딱 자르자. 압력강 두망간 딱 해서 만주 너네가 먹고 조선은 우리가 먹을게. 뭐라고 할게? 그러지 말고. 39도선은 좋을 것 같아. 러시아도 욕심나니까 자꾸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말했던 39도선은 하자. 그때는 또 일본이 아 그건 좀 싫은데 라고 생각한 거야. 왜 그렇게 입장 차가 자꾸 왔다 갔다 했을까? 일본이 그 당시에 누구랑 자꾸 물밑 접촉하면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야? 영국이랑 미국이요. 자 그 당시 미국입니다. 이 무렵. 한참 이 무렵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중국으로 가고 싶은데 중국에 직접 진출하는 것도 좋지만 만주가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만주가. 왜? 청나라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어. 만주는 지금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일본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패권을 잡은 나라가 없네? 이거구나. 만주 진출을 통해서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거기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었던 게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런 모습을 러시아가 가면 보고 있겠어? 러시아의 핵심 이익 지역이 난주인데? 러시아 뭐라고 했다? 어떻게 감히 청나라! 너 있잖아. 만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일부에 한해서지만 쇄국 정책 실시해? 조건부. 무슨 얘기야? 문 열지 말라는 거야. 만주에 대해서 미국의 이권 보장하고 그러지 마. 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청나라가 알았다 해. 하면서 이렇게 낑대고 있겠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겁니다. 누가?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 생각은 이거죠. 어차피 내가 만주를 혼자 다 못 먹을 거면 아무도 먹지 마. 왜? 지금은 내가 영양력이 제일 세니까. 지금은 내가 만주에서 영양력이 제일 세니까. 야, 미국 너 먹지 마. 나도 안 먹을게. 너도 먹지 마. 단, 영양력은 내가 제일 센 거예요. 왜? 미국은 일단 엄청 멀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선 짜증나겠지. 그래서 러시아가 태평양 진출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 어디? 리슨과 다른을 조차했으니까.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알았어. 내가 일본 통해서 러시아 너 연막여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국이, 미국의 자본과 미국이 이제 일본을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게다가 1902년 1월 30일 제1차 영일동맹이 체크했을 때 영국도 이제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 입장에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러시아를 굴복시키고 싶은 거야. 단, 일본이 너무 크게 승리해서 일본이 커지는 것도 싫어. 그냥 일본이랑 러시아, 러시아랑 일본이 적당하게 서로서로 견제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 서로서로 쇠퇴할 정도? 소모점만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야 영국과 미국은 이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도 일본이랑 손을 잡은 겁니다. 영일동맹 찾아보시면 여러 자료들이 나오는데 얘들아, 영국 입장에서는 무슨 아시아에 있는 무슨 신생국이야 뭐야? 무슨 나라랑 뭐? 일본? 뭐? 지팡국? 자, 재팬? 뭐? 야, 걔네라 왜 동맹을 맞아? 그런 얘기가 많았대요.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야. 왜? 러시아에 대한 적개감을 갖고 있는 나라. 그래서 저 동아시아 지역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딱 러시아를 막아줄 것 같은 나라 딱 보이잖아. 그냥 동맹을 맺은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본은 1902년 무렵이 되면 미국의 자본, 영국의 자본, 미국과 영국의 군사적인 지원 등등으로 뒷배가 든든해지더니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센 게 아닌데 봤지? 나 뒤에 동네에 형들 있어요. 나 미국이랑 영국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1903년 8월 일본 얘기합니다. 한국을 일본의 보호령으로 삼겠어. 저 말이 너무 짜증나. 아무튼 한국을 일본의 보호령으로 삼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 참여도 못해. 몰라. 잘 생각해봐. 러시아나 일본이 우리나라는 분명히 주권국가인데 우리나라놓고 지들끼리 땅따먹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특히 어이없지만 슬프죠. 아무튼 한국을 일본의 보호령으로 삼겠어. 대신 만주에서의 러시아 우월권을 인정할 테니. 인정할게. 다만 기획인등의 원칙 정도는 보장하시오. 너네 우월권은 줄게. 근데 기획인등의 원칙을 보장하래. 무슨 말이 어폐가 있잖아. 앞뒤가 달라. 너네 우월권 인정할게. 근데 기획인등의 원칙은 줘.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 거고 그럼 만주에서의 이권을 좀 조정하자. 러시아가 뭐라고 할게? 아 꺼져. 만주는 우리 거야. 그리고 중립지대를 한국의 39도선으로 하고 한국령의 전략적 사용은 불가하도록 하자. 왜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했게. 우리가 지금 지도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지도를 잘 보시면은 리순과 다르니 아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랴오동반도. 산동반도 이렇게 했었잖아. 맞아? 이렇게. 랴오동반도에서 만약에 내려왔다? 근데 한반도 남부지역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잖아. 만약에.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서해바다를 통해서 남해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요. 일본한테. 전략적으로 랴오동반도가 되게 중요하지만 되게 약점이기도 해. 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그 좁은 길을 나와야만 이제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한반도 남쪽을 일본이 먹는다? 러시아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생각한다? 한국과 만주가 다 하나로 일치되는 이익관계가 들어가는구나. 한국은 네가 먹고 만주 내가 먹을게. 만주 내가 먹고 한국은 네가 먹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 당시에 일본 튜원도가 있다. 미국과 영국이 든든하게 있었죠. 일본이 진짜 간이 배옥으로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일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내 거야. 한국은 일단 내 거고 만주에서의 일본의 영향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겠다. 라는 심산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는 거꾸로 만주는 내 거야. 차라리 북이 39도선 이북의 한반도도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이없죠.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 만한 일체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야? 만주와 한반도는 같은 본체다. 즉 서로서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씩 깨워주고 하나씩 가져야지 생각했는데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따져보니 한국을 먹잖아. 봐봐. 한국을 가지고 있으면 만주 진출의 교두부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넘어가면 안 돼. 만주를 먹으면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는 그 교두부가 되는 거잖아. 만주랑 한반도는 하나다. 해서 둘 다 먹지 않는 이상 이거는 끝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나만 먹는 건 불가능하구나. 한국을 먹을래 만주를 먹을래가 아니고 한국을 먹으면 만주도 내 거고 만주를 먹으면 한반도 내 건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만한 일체론이야. 그래서 일본의 입장이 원래는 할지론이었잖아요. 나눠갖자. 나눠갖는 게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지. 해서 미국과 영국의 든든한 배를 업었던 일본 입장에서는 이젠 만한 일체론의 방식으로 한반도를 먹으면 만주까지 내가 먹어야지. 이 생각까지 한 겁니다. 이왕 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치? 자 이런 과정에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만한 일체론을 보면서 왜 지도를 갖고 왔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그죠? 우리나라입니다. 잘 안 보일까 봐 그려드린 거예요. 잘 보이니? 자 근데 만주가 아니라 동북삼성만 제가 체크해 볼게요. 동북삼성만. 이게 만주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아 이거 잘못 갔다. 이렇게. 이게 만주야. 어마어마하죠? 러시아. 청나라. 한국. 일본. 랴오동반도. 산동반도.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만주 땅을 러시아가 먹었다. 한반도로 내려놓은 건 너무 쉽지. 근데 한반도를 만약에 일본에 먹었다? 올라가는 것도 쉬운 거야. 이렇게 해서 만주와 한반도는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만한 일체론적인 관점에서 일본이 한국을 통해서 대륙까지 진출해야겠다는 야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일본이 근대화 성공하도록 완전 미쳤네요. 아니요. 일본은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를 거점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나라야. 그냥 섬나라잖아. 섬나라에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합니다. 해서 이 당시에 러시아가 상대해야 된 건 일본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영국과 러시아야. 오히려 그렇게 된 거야. 또 다른 의미의 삼국간섭이죠. 미국, 영국, 일본. 자 여기는 미국의 시어머, 시어더원, 루즈벨트. 여기는 더글라스 휌 총리. 그리고 메이지 천안까지. 이 세 나라가 러시아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진짜로 한 1900년대 초반 되니까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삼국간섭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제는 러시아를 이 세 나라가 압박하기 시작하네. 앞장선거는 일본 그 뒤에 든든한 자금주의과 무기 지원하는 건 누구야? 미국과 영국이야.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상황에서. 뚝뚝뚝뚝 끊기네. 근데 당시 더 어이없는 건 제가 갑신전변의 주역들 얼굴을 그리다가 진짜 미안한데 너무 노력 대비 한 컷밖에 안 나오겠는 거예요. 진짜로. 노력 대비 한 컷밖에 안 나와요. 이 한 컷.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안 그렸어요. 순원의 그림도 내가 그리려고 캡처해놨거든. 근데 순원 사진 보면 또 이렇게 우리 제아팀에서 짜릿보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안 갖고 갔는데. 그것도 한 컷 때문에 그리기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안 그렸어요. 당시 조선의 어떤 지식인들 또는 동아시아의 지식인들. 특히나 순원 같은 사람들. 우리 순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시는 분들을 배우거든. 순원이 산민주의를 내걸면서 중국 최초의 공화정 정보를 만들어요. 중화민국. 지금의 타이완. 만들었거든.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어떤 생각이 들면 그래도 러시아 런들보다는 외놈들이 낫지. 또는 그 당시 제국주의식이었고 인종주의식이었고 야격강식의 시대가 있었던 사회진화론식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승리가 유색인종인 우리 황인종. 즉 아시아인들의 독립에 영향을 주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순원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국의 지식인들이야. 그 당시. 그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진짜 저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럴 전쟁 끝나서 러시아가 지고 일본이 이겼을 때 우리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와!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기다 설명 안 했지만 청일전쟁이 끝났는데 청나라 내전 간섭이 너무 심했거든 그 당시에. 이모군란 청이 진압해줬죠. 갑신연면 청이 진압해줬죠. 청나라 입김이 너무 셌는데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더니 우리를 식민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자주 독립국을 유지시켜주는 거야. 게다가 아까 봤죠.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 1관에 뭐라 써있다. 청국은 조선이 완전 무기란 자주 독립국임을 승인한다. 이렇게 써있잖아. 일본이 승리하더니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독립국이라고 명시를 해줬어. 일본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럴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잖아? 그러면 그때랑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의 완전 무기란 자주 독립을 보장해주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지식인들이다. 즉,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국제정세 몰랐어요. 국제정세를 몰랐고 외교관계도 잘할 줄 몰랐고 일본의 속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좀 아쉽지만 그때는 그러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당시 니콜라이 황태자입니다. 나중에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됩니다. 자, 니콜라이 황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전하기 직전에 1900년대 넘어오면서 미국과 일본을 등이 엮고 일본에 막 간이 배 밖으로 가서 아아아아! 막 이러고 있잖아. 아이, 설마. 일본이 아무리 무죄목미하고 아무리 그 년 대 전쟁도 안 해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겁대가리 없어도 그렇지 섣불리 우리 러시아한테 개전하지 못할걸? 전쟁하지 못할걸? 그리고 혹시나 개전한다 하더라도 선전포고나겠지. 야, 선전포고 없이 개전하는 게 어딨어, 야. 어? 너네 근데 그거 아니? 일본은 단 한 번도 선전포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일본 그런 나라야. 사무라이 좀... 아니야, 아니야. 자, 그래서 그렇다고요. 아노, 전쟁 안 하믄이다. 무슨 전쟁이니까 빡! 그리고 한 대 때려놓고 있어. 어머, 맞았으믄니까? 그럼 전쟁합시다. 이런 거잖아. 얘네 이렇게 하거든. 아니, 선전포고 없이 개전하겠어, 설마. 이렇게 생각했다고, 진짜로. 그 속뜻은 뭐야?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좀 옅게 해놨는데 너무 안 보이나? 우리의 극동병력, 즉 러시아의 극동병력과 물자가 부족하니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을 좀 달래주는 거예요. 아니, 설마 일본이 그러겠어. 좀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철도만 완공되봐. 야, 철도만 완공되면 일본 저거 별거 아니야. 야, 저기 시베리아, 모스크바 저기서부터 극동까지 오는데 열흘이면 괜찮아. 완공만 되면 돼. 그것만 버티자였거든. 일본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일본이 그걸 완공되는 순간 일본이 몰랐겠냐고. 자, 그래서 니콜라이 황자가 니콜라이 2세가 됐습니다. 니콜라이 2세입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라는 신생국이 있는데 무슨 좀 조그만한 나라인가 봐. 저기 있는 섬나라인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가볍게, 가볍게 전쟁하는 척해서 조금 이렇게 밟아주고 그 전쟁을 하면 외부의 혼란을 이용해서 내부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통치를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실제로 어? 물론 현실 정치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현실 정치 얘기 안 할게. 이게 내부적인 어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봉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진짜로. 진짜야.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쟁이 왜 일어났지? 아, 어떤 사람이나 권력자나 어떤 누군가의 그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냥 외부의 어떤 적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내부의 정치적 통치체즈를 확고하면 개꿀이네요. 야, 이거 오히려 좋은데? 라고 생각했대. 이 오히려 좋은데란 말에서 생각나는 거 뭐 있어? 그렇지. 니콜라이적 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콜라이적 사고. 자, 다음. 근데 실제 그 당시 러시아 내부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실제로. 전쟁 직전부터 전쟁 터지는 중에도 전쟁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저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거든. 반정부 시위가 되게 많았다고요. 근데 그 내부적인 혼란 속에 누가 있었게? 자, 이 그림은 제가 나중에 전투에 나오는 노기마레스키를 제가 그린 거예요. 미리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인물을 하나 또 그려야 되거든. 어, 죄송합니다. 안 그렸어요. 그래서 이름만 바꿔줄게. 자,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이렇게 안 생겼어. 근데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이 이 러시아 내부에 있는 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얘들아. 혹시 알아요? 이런 거? 사보타주 들어봤어? 사보타지라는 말도 있고요. 사보타주라는 말도 있는데 보통 우리는 사보타주 공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치에 좀 관심이 있거나 어떤 국가 안보랑 관련이 좀 있거나 그런 공부하신 분들 제가 이제 국가 안보랑 관련된 어떤 뭐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그런 것도 막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스템이나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방해 또는 파괴 행위 무슨 얘기야? 내란. 어떤 뭐 내부적인 균열을 조장하려고 공작하는 거야. 어? 그냥 누군가가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싸움 붙이고 이렇게 혼란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걸 사보타주 공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 아카시 모토지로가 실제로 합니다. 전쟁하기 전부터 들어가서 실제 그런 걸 해. 볼래? 아카시한테 일본 정부가 비밀 공작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실제 보고서에 나와요. 자 우리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력선은 러시아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 일본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야 우리 일본이 이기려면은 러시아 내부가 혼란스럽거나 혁명이 터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만약 재정 러시아 관리의 부패와 폭정에 대한 원망을 유도하고 선동만 할 수 있다면 점점점 뭐야? 이거 하라는 거잖아. 원망을 유도하고 선동해라. 해서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여기 있는 아카시한테 줬던 공작 정보가 얼마야? 100만 엔냐. 그 당시 5,400억 정료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엄청난 공작을 한 거야.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실제 그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맨 밑에 출처 밝혀놨습니다. 1993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봐봐. 이거 전쟁 중이야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야. 전쟁 중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러시아 반정부 세력 연합회를 뒤에서 후원해주고 지원해줍니다. 누가? 아카시가. 돈을까지 해주는 거야. 이것만 그랬을 것 같아? 전쟁 중이야. 1905년 4월 러시아 내 반정부 무장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핀란드도 그 당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러시아한테. 그래서 모든 경제들이 일본이 부담하면서 소총 24,500정 탄환 420만발이야. 이거 잘못 쓴 거야. 420만발이야. 420만발 이게 일본 무역상사를 통해서 밀수됩니다. 밀수됐어. 누가 한 거야? 아카시가 한 거야. 그랬던 아카시는 나중에 돌아옵니다. 이거 공작 다 끝내고 나서 러시아 전쟁 끝나니까 돌아와. 돌아와서 뭐 할게. 1907년 10월 초대 한국주차 헌병대장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헌병대장이 됐고요. 처음에 10년 한국주차관 헌병사령관 및 경모총관이 돼서 우리나라의 무단통치를 총괄 책임지는 사람으로 역임하기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을 어떻게 통치하면 되는지를 시스템을 짜놨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사람이 되겠지. 그게 낙화유수라고 써있는 게 찾아보세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어떤 교수님께서 그걸 분석해서 한 것도 기사에 나오고 자료도 나와. 이런 보고서에 이런 말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전쟁은 병력 대 병력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부적인 결집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나 이런 걸 다 분열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인 공작도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 국가정보랑 관련된 국가안보랑 관련된 어떤 스파이 활동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거 공부하고 그랬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더라. 다음 자 그럼 그 당시 병력 규모를 살짝만 이제 그 이게 위키백가라든가 기타 등등의 자료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제가 찾아본 그 어떤 논문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본 거예요. 자 그 당시 러시아 상비군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병력 항상 군대 113만 명이 되더라.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극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병력 왜냐하면 러시아 엄청 넓잖아. 주력부대는 전부 다 유럽에 있어요. 유럽이 이제 주요 자기의 방어 원래 본진이니까. 극동병력 2개 군단에 약 9만 8천여 명 정도 즉 10만 명 정도가 채 안됩니다. 자 포 148문 기관총 8정 8정 그리고 국경수비대랑 경비대 2만 4천명 그래서 도합 약 11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11만 명 그리고 그 당시 해군이 해군 그 함수량으로 이제 표기할 때 총 19만 톤 정도였때 이에 반해서 일본은 일본 본토에 약 14만 명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추가 병력으로 모집할 수 있는 이론이 약 64만 명 정도 있었대. 그러니까 대기 병력이야. 대기 병력. 조금 더 우세했죠. 26만 톤 요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일본은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했고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아이 전쟁은 하지 마자 좀 미루자 자꾸 달래는 중이야. 왜? 철도가 완공이 안 됐거든. 철도가 완공되면 안 돼 철도가 완공만 되면 싸울 법 한데 완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완공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좀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1903년 6월달 6월 8일 날 대러시아 3단계 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제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일본은 전쟁을 착착착착 준비합니다. 어떻게? 1단계 대한제국의 점령을 확보해야 할 것. 너무 안타깝지.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100년 전에 딱 느껴봤잖아요. 진짜로 너무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뼈저리게 안 와닿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교육이 지금 그래서 대한제국의 점령을 확보해야 할 것. 두 번째 랴오둥반도의 근거지를 확보할 것. 왜? 대륙을 올라가야 되니까. 세 번째 그래서 러시아군을 추격해서 만주를 점령하고 그 이후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전략적 기능을 마비시킬 것. 이게 3단계 작전이야. 한국 올라가고 랴오둥을 통해서 상륙하고 만주로 올라가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쫓아갈 것. 요게 3단계 작전인 거예요. 일본의 3단계 작전은 전쟁 터지기 약 반년 전에 이미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1904년 2월 4일 러시아와 전쟁을 내부적으로 완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였던 2월 6일 러시아에 단교를 통보합니다. 이제 국교는 끝났어요. 누가 봐도 전쟁나게 생겼지. 근데 러시아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교를 통보해요. 그리고 1904년 2월 8일 10시 인천 재물포 해역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 군함 인근으로 일본 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미순황에서 포격이 가해지니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